포인트가 지금 송호가 지금 주협이 자리에 옮긴 쪽부터 포인트거든. 이게 송호가 안 하고 있는 거야. 아휴, 진짜. 앞에 있네. 못 잡네. 송호가 떠다니는 곡인가? 30년 하셨는데 모르세요? 몰라, 송호는 안 해봤어. 송호가 뜰 때도 있고요. 오, 좋네. 뜰 때도 있고요. 오, 잡았어. 사이즈가 다르지. 저것도 훔치기하냐, 너. 눌렀어요, 형. 딱 보세요, 형. 주사각이 쪽으로 걸렸는데. 아니. 어? 어? 부럽혀. 뜰 때도 있고요. 송호가 뜰 때도. 그렇지. 야! 어, 놓쳤다. 놓쳤어? 진짜로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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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렇지. 잠시만요, 저거 놓쳤으면. 살아서 못 돌아갈 뻔했네. 아우, 사장님 팔뚝만 한 게 그냥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